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을 작아서 안보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그정도를 늙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외국인들이랑 연애를 할 때 어떨까요? 한국사람이랑 연애 한국과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디나 헛부덩이 괜찮아요 궁금한거 시오리 금전이 좋은가요? 아까 물어봤는데 시오리는 돈은 금전은 좋아요 돈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돈이 3천머나 3백머나 쌤쌤이라고 했어요 돈을 잘 저축하라고 했어요 저축을 좀 해야돼요 돈은 어렵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이 샌다지 사람을 믿지마 돈 달래면 없어요 돈을 빌려주면 돈 못 받는다 시오리는 돈 빌려주면 돈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가 줄 수 있으면 돈까지만 주는거야 혹시 제 방송 오래 보시는 분들 아직 아는 분들 있을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어떤 사람한테 50만원 빌려주고 그냥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내가 그냥 이거는 안 받아도 돼 요즘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지않고서는 돈 벌이 한번 못돼 시오리님 결혼 의사는 있나요? 매우 많아 느끼세요 연애를 관심이 많은거 많은데 은근 얘도 약간 바보 스타일이야 약간 순수하다고 하기에는 요즘에는 순수하다고 하면 바보 멈춤이라서 얘가 약간은 요즘 시대의 아이 같지 않은 그게 있어요 얘가 은근 순수해요 내가 볼때는 나이랑 상관없이 조금 내가 또 일부러 조금 업 시킨 것도 있지 얘가 야씨 나이가 몇살인데 알아서 내가 하겠지 얘가 약간 은근 음융함도 있어 음융함이란건 뭔지 알아? 나쁘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음융함이 아니라 얘는 너는 좀 생각이 깊다 느리다 행동이 그니까 안에다가 좀 많이 차옥차옥 그니까 꽁하다는게 아니라 생각을 좀 깊게 많이 한다는거 플랜을 좀 많이 생각해서 좀 있다가 하지 무조건 입으로 막 나불나불 하자 밖으로 막 쉽게 하자는 여기다가 필터를 좀 많이 걸린다 어 괜찮은거죠 그 분 여러분 생각하기 기쁜 여자야 진짜 시오리님은 생각이 깊은 여자다 인정받았어 생각하기 깊은 여자라고 해야지 호빈은 은근하다고 하면 안되겠다 어 그치 그러네 근데 얘가 좀 냉정성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음 아니 그니까 되게 깊기도 하지만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단칼을 딱 한방에 자를 때는 정확하게 자르실 수도 있다 진짜 그래요 어 얘가 쟤가 칼 이렇게 조그만한 칼이 아니라 월두 있잖아 그 architect 자를때는 아 야야 이게 찌르는게 없어요 한방에 잘라구요 한방에 빡 얘가 좀 그게 있어요 속에 어 그거 괜찮은거지 깊게 생각하고 아달때는 단칼에 딱 여러분 제 단가를 초심하세요 시열이가 좀 그게 있어요 괜찮은거지 나쁘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게 괜찮은거야 자를 때는 단칼이 그렇게 냉정하게 잘라내는 것도 알아야지 우유부단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좀 옳지 않거든 근데 우유부단한 성격은 아니에요 연애는 아직은 조금 그죠? 이제 지금 배워가는 나이기 때문에 연애는 뭐 단칼이든 뭐 수칼이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알아보고 해야지 경험이 말해주는 거랑 그거는 충분한 많은 예쁜 사랑도 해봐야 될 식이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너 같은 것도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연애나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 그쵸? 근데 인성이 괜찮은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인성은 내가 이제 되는 거 같아 나 얘 피해 너 나 아직 돈 줬냐? 결혼은 어느 나라 사람과 하나요? 얘가요? 지가 하고 싶은 사람과 하는 거지 그게 정답 아니니? 그거까지 내가 웃지도 않아 진이 내가 신이니? 신의 대리인지 아직 시집을 가지도 않을 건데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시오리는 아까 글로벌하다 했잖아요 꼭 일본사람한테 꼭 가야 돼 이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에요 너는 어떻게 약간 다 계열들이 동양을 좋아하냐? 서양도 이런 거 안타니? 아 저는 어 라틴? 라틴? 족과 한국 족 그리고 동남아 동남아 관중 있어요 얘들아 그렇네 시오리의 마음을 전해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는 이 기운이라는 걸 네 마음 있지 네 속에 있는 그것도 우리가 느껴 죽은 사람을 느끼듯이 너네 마음도 느끼는데 시오리는 한국 남자에 대한 무한한 관심이 많다 우리 호기심 있잖아 호기심처럼 그게 좀 있어요 아싸 어우 내 빨개 진짜 좋은 사람 나타나고 진짜 좋은 사람들 계속 계속 만날 수 있는 인생인지 인덕이 있다가 좋은 사람 남자보기 너는 그냥 남자라는 거보다는 사람의 덕이 있느냐 없느냐 한다면 그게 있는데 왜 있냐면 니가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복이 있게 복이 둘러 들어오게 시오리라는 아이는 자기가 자기에게 복이 들어올 수 있게 행동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 그게 저의 핸드움을 많이 한 어 왜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얘는 2차 성장 시오리는 태어나서 부모 가족의 환경 속에 자라오면서 인성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런 품행으로 해서 노출되는 걸로 해서 사람들을 갖는다 그러기 때문에 남편국이나 남자복도 오 대박 좋아해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안 좋아해도 아니고 조금 약한 쪽이 맞다 그렇긴하다 니의 인품이나 너의 인성으로 이렇게 노출을 하면 괜찮게 그걸 니가 만들어 내는 거란 얘기에요 자기가 재충전이 잘 되는 편이라고 보면 돼요 스스로의 충전 능력을 갖고 있다 그 게임으로 보면 저기지 요정이지 에너지를 거기서 싹 끌어다가 어떻게 우리 시오리 있니 어 보시는 분들께 이거 에너지파 에너지 어 선우공의 드래곤의 힘으로써 빠샤 1월 선영 하면 유튜브에 바로 아름답고 섹시한 제가 나온답니다 거기에 전화번호가 살벌하게 나와있어요 거기에서 예약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로 만족할게요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한일문화 차이를 소개하거나 일본인이 한국 문화를 본받는 듯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채널이에요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유튜버로서 가능성이 넓어지니까 구독은 귀찮아도 해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유튜브 알고도 해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메일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도 받으세요